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Any good news? I am Dr. Kim, who launched a Merchungil 카페 채널. 나니까 이것도 되면 어떤데스까? 와따시와 다국어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You are so much is my, what are you doing to us? We are on carpeting, been out of zimbos.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일중, 즉 한국어와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표현에서 다시 3-1강 축하 칭찬의 축하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3-1 축하 칭찬의 축하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coming of age. 입사를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joining the company. 생일을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결혼을 축하해요. Bet wishes for your marriage. 승진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성공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졸업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퇴원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leaving the hospital. 출산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birth of your baby. 조금 미르지만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in advance. 대화. 해냈군요. 합격을 축하해요. You did it. Congratulations on passing. 감사합니다. 더 연료해 주신 덕분이에요. Thank you. I appreciate it. 이번에는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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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卒業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退院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出産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少し早いですが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やりましたね。 合格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退院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かげさまでごうかくしました。 今回は中国語を聞きました。 祝賀へよ。 祝賀に。 祝賀に。 祝賀に成了大人ら。 祝賀に成了大人ら。 祝賀に来到我們公司。 祝賀に来到我們公司。 祝賀に生日快樂。 祝賀に生日快樂。 祝賀に新婚快樂。 祝賀に新婚快樂。 祝賀に成功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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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원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살펴보겠습니다. s 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 입니다. v 는 verb 동사로 sum a matter 이다 이고 o 는 object 목적으로 쓸 롤 직접 목적으로 do 이고 모모에게는 간접 목적인 o 입니다. c 는 compliment 보호로써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는 sc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적 보호는 oc 입니다. 어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수는 동일하게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중국어의 어수는 마찬가지로 두 언어가 동일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문장들은 문법적인 설명보다는 의휘를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용적으로 그냥 암기 하시면 되는 그런 생활 영어가 되겠습니다.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일본어는 o metetou godaimasu. 중국어는 주헌인. 그 다음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요. 영어는 congratulations on your coming of age. your coming of age. 성년이 된 것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고세이진. o metetou godaimasu. 고세이진 즉 성년이 된 것을 o metetou godaimasu.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주헌이 청느 따른 성년이 된 것이죠.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사를 축하해요. 그 다음 입사를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joining the company. 즉 회사에 joining the company. 들어오신 것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new shah o metetou godaimasu. new shah 즉 입사를 o metetou godaimasu.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주헌이 라이타워문 꽁스 즉 우리 회사에 입사하신 것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일을 축하해요. 이거는 happy birthday to you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o tanjoobi o metetou godaimasu. 마찬가지로 또 o tanjoobi 즉 생신을 생일을 o metetou godaimasu.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주헌이 승루 콰일러 즉 승루 콰일러 생일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결혼을 축하해요. 이거는 bad wishes for your marriage. 당신의 결혼을 bad wishe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고객권 o metetou godaimasu. 고객권 즉 결혼을 o metetou godaimasu.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주헌이 신룸 콰일러. 신룸 콰일러 즉 결혼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승진을 축하해요. 영어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성진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쇼신 o metetou godaimasu. 쇼신 즉 승진을 o metetou godaimasu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어는 주헌이 승진을 주헌이 승진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성공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성공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고세이고 o metetou godaimasu. 고세이고 즉 성공을 o metetou godaimasu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어는 주헌이 천공 즉 성공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졸업을 축하해요. 다음 졸업을 축하해요. 영어는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your graduation 졸업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소주교 o metetou godaimasu. 소주교 즉 졸업을 한 것을 o metetou godaimasu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어는 주헌이 bel 졸업한 것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퇴원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leaving the hospital. 즉 leaving the hospital. 즉 퇴원하신 것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다이인 다이인 o metetou godaimasu. 다이인 즉 퇴원한 것을 o metetou godaimasu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어는 주헌인 추윤. 자 추윤. 태어나신 것을 주헌인 즉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을 축하해요. 영어는 congratulations on birth of your baby. 자 on birth of your baby 출산이죠. 출산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고슈샨 o metetou godaimasu. 고슈샨 즉 출산한 것을 o metetou godaimasu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주헌이 승로 바오바오. 자 승로 바오바오 즉 출산한 것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조금 이르지만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in advance. in advance 가 조금 이르지만이죠. 조금 이르지만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해내군요 합격을 축하해요. you did it. congratulations on passing. 자 you가 주헌스가 되고 did가 동사부이 it 목적어 3행식이죠. 당신은 해냈습니다. on passing 즉 합격하신 것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yalimashita ne gokaku o metetou gozaimasu 즉 yalimashita ne hene kunyo gokaku 합격하신 것을 o metetou gozaimasu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어는 nime cheng gong lo tu hunin her girl l cheng gong lo 즉 당신은 성공했군요 해냈군요 her girl l 즉 합격하신 것을 주헌인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주헌인 감사합니다. 다 염려해 주신 덕분 이에요. 영어는 thank you, I appreciate it. I가 주 S가 되고, appreciate 동사 V, it 목적 O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it. 다 염려해 주신 덕분이에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arigatou godaimasu. Okake様 de koukaku shimashita. arigatou godaimasu. 감사합니다. Okake様 de, 염려해 주신 덕되게 koukaku shimashita. 함께 하겠습니다. 다 염려해 주신 덕분이에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sheshenin duokoulo nindukuri. Sheshenin, 감사합니다. duokoulo, 덕분이죠. nindukuri, 당신의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duokoulo nindukuri, 즉 당신이 다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의위들을 염려해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coming of age. 입사를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joining the company. 생일을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결혼을 축하해요. Bet wishes for your marriage. 성진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성공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졸업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퇴원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leaving the hospital. 출산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birth of your baby. 조금 미루지만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in advance. 대화. 해냈군요. 합격을 축하해요. You did it. Congratulations on passing. 감사합니다. 더 연결해 주신 덕분이에요. Thank you. I appreciate it. 네, 이번에는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축하해요.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요. 고생신rifring him. 고생신을 축하해요. 고생신을 축하해요. 고생신오 Fig하해요. 고생신을 축하해요. 고생신오. 卒業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退院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御出産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少し早いですが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電話? ケネ君よ。 합격을 축하해요。 やりましたね。 ごうかく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退院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かげさまでごうかくしました。 今度は中国語ができます。 축하해요。 祝賀您。 祝賀您成了大人了。 祝賀您来到我們公司。 祝賀您生日快樂。 결혼을 축하해요。 祝賀您新婚快樂。 祝賀您升職了。 祝賀您成功了。 祝賀您他合格了。 祝賀您約職了。 祝賀您成功了。 祝賀您祝賀 tres。 祝賀您成功了。 祝賀您 later。 Weekly好嗎? 祝賀您叉職了。 祝賀您成功了。 祝賀您迎職了。 감사합니다. 더 연료해 주신 덕분이에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I wish success! Yoisei kao inorimasu! Junin, she the how the chungguo!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